명성교회가 또다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어제 방송된 MBC PD 수첩이 명성교회 세습과 재정 의혹 등을 다루면서 오늘 하루 종일 명성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방송에 대한 파장이 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에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4일 해당 방송사에 방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세습 논란으로 교계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성교회. PD 수첩이 밝힌 명성교회의 세습 이면에는 돈과 담임 목사 우상화가 있었습니다. 명성교회가 부동산 전담 목사를 두고 공시지가 1,600억 원에 달하는 50여 곳의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는 점. 남녀 선교회로부터 다다리 2, 3천만 원을 받아왔다는 점. 각 주1학교 수련회 등에서 설교하고 400만 원씩 설교비를 받아간 점 등을 교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김사만 목사를 기업체 회장 대하듯 하고 김 목사의 등신대를 교회에 세워 포토존을 만드는 등의 모습이 방송되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김사만 목사를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서 해당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외에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장 통합총회입니다. 지난 4일 통합총회가 해당 방송사 사장과 프로그램 담당자 앞으로 방영 취소 요청 공문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원회의 처신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회장인 리명성 목사와 서기 김이식 목사 명의로 된 이 공문은 명성교회가 보유한 800억은 비자금이 아닌 교회 명의의 2월 재정이라고 밝히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할 경우 한국교회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총회장 등 임원 몇몇이 김사만 목사를 찾아가 협력을 요청하고 사무총장이 명성교회 빚과 소금의 집 개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세습 반대 목회자 대회를 진행했던 예장연대 측은 재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임원회의 이 같은 행보는 재판국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임원회의 바른 처신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